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뉴스쇼 유창수 pd 뉴스토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단일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오픈 경선 플랫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과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이 한꺼번에 경선을 하자 이건데요 일종의 원샷 경선 단일화 방식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만큼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당의 당헌당규를 바꿔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더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건 그냥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단일화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가능하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장관이 어제도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공식 출마 선언을 미뤘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미룬 건데 사실상 출마 선언한 건 맞지 않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4,5개 부처 개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은 출마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궐선거에 관련된 뉴스를 오늘 처음 테이블에 올렸는데 김준휴 기자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원샷 경선은 원샷 경선인데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치르자 이런 거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은 못하겠고 바깥에서 원샷 경선을 하자 그 차이인 거죠? 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뭐냐 왜 얘기했냐 첫 번째는 원샷 경선으로 해서 다자구도로 가면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 한 8명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표가 다 갈릴 것이고 본인은 어쨌든 중도에 좀 두텁게 가지고 간다면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면 여론의 주목이 그쪽으로 다 쏠린다 그럼 본인의 기사가 안 나오는 거죠 소외되는군요 소외되는군요 거기에서 그러면 지지율이 또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고 던진 거예요 김종인 대표는 지속적으로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당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외쳐오고 그 방향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당을 해라라는 게 원칙이었고 그것도 이번에도 선을 긋는 거고 안철수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지금 던지고 있는 것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렇죠. 딱 선을 어떻게 그었냐면 잔깨부리지 말아라 그랬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잔깨부리지 말아라 안철수 대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원샷 경선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원샷 경선이나 다 원샷 경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굳이 내 국민의힘에는 죽어도 입당 못하겠소 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 들어가는 순간 안철수 후보의 중도 이미지는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당의 사람이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휘하에 들어가는 거고 그쪽의 지시를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 교육과 이런 걸 다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입지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거 깨지는 거냐 단일화 여러 관측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일화가 깨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대표도 단일화는 꼭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나 단일화 못한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삼자구 들어가도 우리 이긴다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삼자구 들어가면 지는 걸로 나와요. 현재까지는. 거들어하는 말씀과 속마음은 다를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소위 말하는 사빠싸움이 앞으로도 꽤 지속될 거다. 꽤 지속될 거다. 안철수 대표도 아마 국민의힘이 입당은 안 하고 통합경선을 하자.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서로 책임 떠넘기는 눈치게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야권 생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꼭 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자꾸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우리 뉴스쇼 출연을 해서 단일화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 안 되면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모든 방식 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103석 가진 국민의힘이 3석 가진 국민의당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안 대표 국민의힘 입당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당장 단일화가 되지도 않을 거고 당분간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관심을 모을 텐데 그동안에는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돌출 발언들을 계속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거는 두 분의 전망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 걸로 보세요? 유창수 pd.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2차에 걸쳐서 경선이 진행될 텐데 1차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안철수 대표에게 들어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서도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내지는 금태섭 의원까지 포함하는 야권 전체의 경선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양쪽이 요구하는 것처럼 당내 경선에 외부 인사 참여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입당을 해서 경선을 같이 하자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금태섭 전 의원도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다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정의당도 있었어요. 전신이었죠. 어쨌든 3명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금태섭 의원 안철수 대표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라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더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분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모양으로 갈 것이다. 그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죠. 보죠. 어제 진행된 상황들은 그랬고 여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박영선 장관의 마음은 뭐예요? 박영선 장관이 종달새 뻐꾸기 얘기도 하면서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언하기에는 약간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장관이니까? 현직 장관이입니까? 장관으로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자영업자도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출마 선언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출마한다는 건 본인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카드는 사실상 끝난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을 가닥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잠시 후에 민주당 공관위원장 인터뷰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죠.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굽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3%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3%로 뒤를 이었고요. 이낙연 대표는 10%로 3위인데 한 달 사이에 6%나 떨어졌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그동안 거론했던 사면론이나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표 취임하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을 했는데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는 것을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이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깜빡이 있는 얘기였어요. 직접적인 얘기였고. 이게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고 하락국민 지지율에서 반전 계기를 모색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1년의 과정을 봐야 돼요. 지난 18일 월요일이었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원래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당에서 집중포화를 막고 물러서겠다. 게다가 그날 또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그게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힌 건 몰랐나 전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실은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후퇴한다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사실 약간의 히트앤런 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을 했다라는 거고 대통령 신령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재미예요. 힘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지사가 100년 만에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SNS에다가. SNS에 올렸어요. 대통령에 대한 호응도 있고 친문에 대한 친문 지지자들에 대한 구애. 이것까지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어저께 전도민 10만 원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흐름이 그냥 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지사는 그렇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면 얘기가 사실상 턴을 그었고. 발목을 다 봤죠. 그리고 대통령도 선을 그었죠.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도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줬다고도 보기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직 난관이 많아요. 이낙연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로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18일 날. 광주에 국밥집 가서 국밥 드시던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그 국밥집에. 그 자리에서. 5.18 묘지에 갔는데 지지자들이 사면 철회하라고 또 항의하는 것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직격했다. 그 전에는 김종민 최고위원 김두관 우원 이런 분들이 우회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마음이 급해졌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직격을 한 게 처음이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직격을 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양자고도에서 윤석열 총장한테도 지는 걸로 나오고 오차범위 내에서 밖에서 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성 경쟁력이 의문이 되면 이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금 긴박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군요. 지금 대선 가도가.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지사가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도 반갑지만은 않은 게 이미 유력한 차기 주자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본선 승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긴장감을 가져가야 흥행이 되는 건데. 이재명 이낙연. 벌써부터 원톱으로 가버리면 관심이 식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뒤처져 있다가 마지막에 바람타면서 역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발언이나 획기적인 정책이나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게 주무기인데 이런 건 후발주자일 때 더 빛이 나는 거지 강력한 1위로 올라선 다음에는 이런 건 불안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위보다 1위가 난 거 아니에요. 뭐 아이템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 자 뉴스 연구소 세 번째 주제로 가죠. 정부가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고밀도 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또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결됐다라고 국토부가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도심지역 그것도 역세권에 높은 집을 지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 세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데 어제가 공급대책이 정식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지난 18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을 때 기재부 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합동 설명회가 있었어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거기서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면 설 연휴 전에 공식 발표를 할 것이고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내년까지 2023년까지 1만 세대를 신규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 방안에 지금 시행령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시행령 마련으로 사전 정지 작업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역사 주변에 주거지역은 지금까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복합 개발을. 그런데 지금 한 100개 정도가 지금 이거의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지하철역하고 철도역사. 그중에 100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두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빌딩을 높이를. 보도 제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게 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도심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해서 무주택자가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용적률이었거든요. 그동안 도심지역 용적률이 200에서 250% 지구단지 계획으로 복합으로 해도 최대 500%였기 때문에 기본주택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에 이어서 기본주택 정책까지 힘을 받게 돼서 묘하게 잘 흐름을 타고 있네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에 이렇게까지 공급을 풀어주면서 고도 제한도 풀어주면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막았던 것들 시민들 주민들의 굉장히 불만이 높았는데 그걸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제가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